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순실 씨가 지금 감옥에 들어있는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고발을 했고 그 고발 관련해서 검찰의 진술까지 받았습니다. 핵심은 자신에게 대한 악의적인 말을 너무 많이 했고 특히나 최순실의 300조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최순실 재산이 300조가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자 안민석 의원이 자신은 300조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최순실이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관련된 과거 안민석 의원의 인터뷰 내용 발언 등을 보면 최순실에게 들어간 돈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 또는 통치자금이 당시에 8조 원 정도 됐는데 그게 지금 돈으로 환산해보면 300조 원이 된다. 이 돈이 최순실에게 흘러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최순실 존이 300조다라고 꼭 집어서 한 말은 아니지만 맥락을 보면 최순실에게 300조가 흘러갔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여서 결국은 안민석 씨가 그렇게 유사한 발언을 해놓고 지금 아니다라고 딱 잡아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욕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청주 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 씨 24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년간 지속적으로 재산은닉 의혹을 제기한 안 의원을 2019년 9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효순죄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최 씨가 고소장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재산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들어가 최순실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취지의 안민석 발언이 모두 거짓말이라고 한 것입니다. 최순실 씨는 고소인 조사에 앞서서 청주지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어떠한 재산은닉도 해외 페이프 컴퍼니도 없다. 그리고 은닉 재산이 2조원이나 10조원이다. 또는 독일 검찰에 따르면 독일 사람 이름으로 수백 개의 페이프 컴퍼니가 생겨났다가 없어졌다는 안민석의 발언에 책임을 지워달라고 한 것입니다. 진술 내용이 알려지자 안 의원은 자신이 최 씨 은닉 재산 규모가 300조원이라고 주장했다는 내용은 왜곡날조다. 거구 세력들이 한 말들이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 은닉 재산 300조술은 거구 진영에서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가짜뉴스로서 국정농단을 거짓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깔려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때 포털 검색에서는 안민석을 치면 300조가 연관 검색으로 뜰 정도로 안민석 의원에게는 최순실 300조술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 발단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독일, 스위스, 니텐슈타인,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 유럽 5개국을 8박 9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추적한 뒤에 돌아온 안 의원은 7월 26일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가 500개 정도로 확인됐다. 이렇게 말하고 네덜란드 페이퍼 컴퍼니는 실질적으로 국내에 있는 최순실 일가의 회사로 200억 원 투자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최씨 은닉 재산 추정치를 묻는 앵커 질문에 답하면서 300조 원을 언급했습니다. 안민석은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 자금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300조가 넘는 돈이다. 그 돈으로부터 최순실 씨 일가 재산의 시작점 등의 발언을 했은 것입니다. 안 의원의 정확한 발언 내용은 그때 방송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가 물었습니다. 이거 너무 좀 단순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렇다면 안민석 의원이 지금까지 파악한 최순실 씨의 은닉 재산은 대략 어느 정도나 된다고 추정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안민석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프레이즈 보고서에 보고한 조사한 당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 자금 규모가 당시 돈으로 8조 9천억 원, 지금 돈으로 300조가 넘는 돈, 그리고 그 돈으로부터 최순실 씨 일가 재산의 시작점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후 앵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 밝혀지면 파장이 굉장히 클 것 같다고 하자 안민석은 화산이 폭발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해본다. 화산이 폭발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해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풀려가지고 지금 화산 폭발하듯이 압을 꽉 넣어가지고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안 의원이 최순실의 은닉 재산이 300조 원이라고 직접적으로 발언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문맥상은 최순실 재산이 최대 3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해석할 만한 여지가 충분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인터뷰가 보도된 이후 온라인에는 최순실의 재산 300조 원이라는 얘기가 급속도로 퍼져당었습니다. 인터뷰가 게재된 포털 댓글에는 빌게이트의 재산이 100조, 우리나라 예산이 400조인데 최순실 재산이 300조라니 문재인 부산 문연동 검게 이야기랑 다를 게 없다라는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친녀 성냥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인터뷰 당일 안민석 의원발 최순실 해외 은닉 재산 규모 그리고 추종 300조라고 한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에는 고작 몇십억에 땅 투기하고 딸 말 사달라고 조르고 그랬다기에는 너무나 많다. 300조는 너무 나간 것이다.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또 투자를 잘 했으면 300조도 될 수 있고 그대로 계좌에 있었다면 9조일 수도 있겠다.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했다면 300조는 쉽게 넘었겠다. 하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탄핵에 여진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300조 발언에 대해 반신 반의하는 발언과 함께 안 의원을 영웅시하는 발언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때 이런 발언을 함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정당했다. 그리고 최순실을 아주 정말 이상한 마녀처럼 그렇게 묘사했고 지금도 그 이미지가 그대로 남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순실, 박근혜 정권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일방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졌을 때 그렇게 아주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서 무차별적으로 최순실 씨가 자기 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했을 때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자기 방어를 하기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온갖 설을 동원해서 공격을 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탄핵했고 구속했던 세력들이 바로 이 세력들이 아닌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당시 300조 원에 이르는 불법 언닉재산 반드시 찾아서 국구로 환수해야 된다. 또 최순실 언닉재산이 최소 300조 원이라는 소식에 기함한다 하는 내용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안민석의 발언을 오해한 것은 극우 세력만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극우가 아니었다. 오해가 아니라 선동이 아닙니까? 이 선동. 완전히 선동해가지고 최순실, 박근혜 얼마나 많이 공격을 했습니까? 데이터 자료도 없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 8조 원이라는 것도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대로 된 통장에 또 재산에 따로 부동산이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 전임 대통령들처럼 몇 천억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런 부풀려가지고 이미 고인이 된 사람이거나 지금 감옥에 간 사람이거나 이렇게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구잡이로 의욕 제기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해서 더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박근혜 정권의 탄핵이 옳았다 하는 그는 정서적인, 감정적인 배경을 제공한 것이 아닌가. 자, JTBC 인터뷰 전으로도 안민석은 최순실 씨가 천문학적인 단위의 재산을 언닉해 놓았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2016년 12월 21일 JTBC의 썰전에 출연해서 최 씨 일가 재산이 저 단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리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최순실 씨 일가의 재산이 몇 천억 원대지만 저 단위일 것으로 본다며 언닉 재산 거기에 상당 부분이 독일에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서 이미 돈 세탁을 했다고 보고 추적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순실 씨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2017년 3월에는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순실 씨 재산이 200억 원의 100배 정도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회자가 200억 원의 100배이면 그럼 2조라는 말씀이냐라고 묻자 안민석은 네 저는 그 정도로 추정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추정한 근거를 전혀 못 대고 그냥 추정이라는 말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뭐 200조라고 이야기했냐? 추정을 한다고 했지. 이런 식입니다. 그렇다면 최 씨의 실제 재산은 얼마나 될까? 하고 조선일보가 취재를 또 해봤는데 박영수 특검은 2017년 3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순실 일가 70명 사망자 6명을 포함해서 일가 70명의 재산이 2730억 원 규모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70명입니다. 이 중에 최 씨의 재산은 부동산 36건에 총 228억 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최 씨 명의로 된 지하 2층 지상 7층의 건물이 재산 중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안민석은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특검이 다른 건 100점 만점에 최고 점수를 줄 만큼 열심히 잘했는데 재산 얻립 부분은 거의 낙제라고 혹평해도 과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한 것과 다르게 내놓으면 그렇게 낙제다. 잘못했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그렇지만 특검의 조사 결과를 뒤집힐 만한 증거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8년 6월 달에 국세청, 관세청 그리고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정보원 등 6개 기관이 참여한 범정부합동조사단이 출범해서 최순실 씨의 해외 얻립 재산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성과는 없었습니다.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를 두고 안민석은 대통령이 지시했고 조사권과 수사권을 가진 국가기관들이 TF를 만들었지만 역대 언어정권도 해보지 못한 권력자와 재벌들의 빼돌린 해외 돈세탁 자금을 조사하고 환수하리라고 믿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해 참으로 유가합니다. 정말 안민석다운 발언입니다. 국가기관에서 못 찾으면 없는 겁니다. 그런데 1개 국회의원이 온 7개의 나라 6개, 5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해외여행 다녔는지 그 나라를 보면 아주 좋은 나라들입니다. 갔다 와서는 최순실 씨 300조 설을 제기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게 바로 선전선동이 아닌가 왜곡 조작이 아닌가 가짜 뉴스가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안민석 의원이 최순실 300조 원을 직접 말한 것은 아니지만 대중들로 하여금 그렇게 오인할 만한 여지를 준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가 주장한 박정희 통치자금 300조 원이나 최순실 언닉 재산 수조 원은 전혀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명성에 사로잡힌 안민석 5선 의원이나 됩니다. 무리수가 스스로 함정에 빠뜨린 셈이 됐습니다. 그것도 여러가지 악의적인 언론 보도에다가 지금 현재 감옥에 들어가 있는 최씨가 자기 방어를 제대로 할 위치에 있지 않다 하는 점을 악용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무턱대고 마녀사냥식으로 왜곡 조작한 발언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안민석의 과거 행적 그리고 세상을 사사지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최순실 말대로 안민석의 업은 뺏지를 꼭 떼달라 하는 최순실 말대로 정말 뺏지가 떼질지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